먼저 그러면 소액의 맛 힌트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액의 맛 힌트입니다. 전내고 전문가님의 첫 종목이 될 것 같은데 시옷, 이응, 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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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응, 초상으로는 종목명 여러분들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아,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주먹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주먹을 쥐고 있는 게 이제 약간 싸움. 싸움. 네, 싸움. 지금 뭐 국가적으로 싸움을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아무래도 지금 싸운다 하니까 지금 사연과 곡괭이, 수구, 광고요, 서함,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싸움이라니까 좀 어려운가 봐요. 조금 더 알려주세요. 아, 지금 주먹을 다지고 있고 좀 이슈로 부각을 대고 있는데 사실 사진에서 거의 다 드렸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댓글로는요. 수염과 개구리, 수익권, 고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 아닌가요? 이런 얘기 있는데 맞습니까? 오, 맞습니다. 네. 이분께 저희 BMW님인데 선물 하나 주세요. 아, 우리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잘 받으시기 바랄게요, BMW님. 자, 그럼 이야기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를 좀 가져오셨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푸틴, 러시아 종전 협상 언급 속에서 소식이 부각되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속에서 급등을 하고 있는 추세가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트럼프 재선 가능성 그리고 당선 가능성 이슈에 대해서 트럼프가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나는 대통령이었다면, 내가 지금 대통령이었다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당선이 된다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어요. 어디에 써야 되냐? 물론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신경을 조금 써야 됩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 재선까지는 충분히 시간이 남았어요. 충분히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먼저 기업 분석을 먼저 보실게요. 기업 분석을 먼저 제가 보여드리자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항상 흑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매출액이 440억, 그리고 500억, 그리고 458억으로 계속 기록이 되고 있는데 꾸준하게 450억 이상씩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건 이 회사가 안정적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이고 영업이익이 6억에서 16억 가까이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도 말 분기에서는 6억으로 적자가 아니라 흑자죠? 흑자로 조금 다소 낮은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흑자면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채 비율과 유보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게 사실 부실하면 유보율이죠. 유보율이 사실 부실하면 종목 또한 약간 부실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 서함기계 공업 같은 경우에는 942%인 유보율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부채 비율은 15%가량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기업의 청산 가치입니다. 청산 가치는 이 회사를 단순히 내가 청산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한 주당 매길 수 있는 가치라고 하죠. 그 가치가 5,200원이에요. 5,200원이라는 건 지금 서함기계가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4,790원에 거래가 되고 있죠. 지금요? 네. 하지만 이슈 부각으로 인해서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올라간다. 그러면 이 종목을 사실 저만 알고 싶었거든요. 나만의 소중한 종목이었는데 오늘 첫 출연이라고 해서 가져오신 거군요. 특별히 우리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탄탄한 종목으로 골라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 많이 됩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4,680원 구간에서 4,900원 선으로 제가 잡아드리고 목표가는 6,000원입니다. 6,000원이 목표가고 손절가는 조금 러프하게 잡아서 4,090원으로 들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4,680원에서 4,900원이 매수당가고 높게 봤을 땐 6,000원까지 선 기계공업을 정말 원픽 종목으로 첫 출연의 첫 종목이다 보니까 의미가 깊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는 사실 이쪽의 섹터는 관심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전유옥 전문가님이 또 하나의 또 탑픽지 가져오셨다고 하는데요. 힌트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술개만 힌트 두 번째 종목입니다. 이응, 리을, 비읍, 티긋, 이응, 시옷 이렇게 해서 총 6글자인데 지금 하늘도 보이고요. 자세한 설명 필요할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지금 하늘도 보이고 바람개비도 보이지 않습니까? 저 바람개비, 이제 뭔가 조금 풍력이랑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막 다 주셔도 돼요? 오늘 첫 방송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마음을 넓게 갖고 싶습니다. 네, 좀 이렇게 풍경도 좋고 하니까 뭐 휴가 가려고 여행 중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항목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우아왕님께서 우린PTS 아니에요? 라고 하시면서 얘기해 주셨거든요. 우리, 파, 티, 피, 실 뭐 이런 다양한 얘기도 있는데 우린PTS 맞나요? 전문가님? 우린PTS가 맞습니다. 우아왕님께서 지금 전문가님 팬이신 것 같은 게 계속 맞췄는데 왜 저는 선물 안 주세요? 이랬거든요. 네. 이분께는 선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못 받아서 굉장히 서운해하셨던 분이라서요. 음... 조방에 선물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선물 하나? 종목으로 주세요. 종목으로 드릴까요? 네. 종목으로 제가 그러면은 계속 팔로잉하면서 우리 우아왕님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아왕님 꼭 기대해 주시고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린PTS 맞고요. 이제 우린PTS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슈가 하나 있었죠. 동해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 속에서 이제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급등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급등했던 사실이 있었고 이제 52주 신고가를 경성하면서 이제 동해 석유 가스 매장 사실에 이제 가능성 속에서 가능성 속에서 이제 수혜주로 계속 부각을 받았었죠. 그렇군요. 네, 다 그래서 이제 영업이 그리고 재무제표가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이슈가 있을 때 항상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가장 중요하다. 뭐가 가장 중요하죠? 재무제표다. 아, 전문가님은 늘 재무제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방송 내내 계속 재무제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이렇게까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재무제표를 안 보고 우리가 매매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약 재무제표를 보고서 안정성 있게 계속 꾸준히 이 종목에 대해 확신이 있다면 꾸준히 끝까지 느긋하게 갈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재무제표를 거의 보지 않는 매매를 하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단기 투자자분들은 그냥 주가 차트만 보고 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주가가 계속 밀려도 단기 트레이딩을 하다가 물려도 재무제표가 안전하면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다는 점 제가 말씀드리면서 바로 재무제표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보시면 2021년 4분기에는 20억 그다음에 2022년 4분기에는 54억 그리고 2023년 12월 4분기에는 25억으로 조금 절반 가까이 빠졌지만 빠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흑자면 괜찮다. 흑자면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영업이익은 소폭 다소 줄어들었지만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 51억 그리고 이번 연도 4분기에도 50억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청산가치 6,700원으로 또 안전하고 PBR은 0.9배 즉 1배 이하죠. 우리 저 PBR 관련주 해가지고 1배 이하인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PBR이면 저 PBR일수록 더 좋긴 한데 이 종목은 BPS 대비 PBR이 0.9배로 거래되고 있다는 점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바로 차트로 넘어가야죠.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갈게요. 저는 이 차트가 굉장히 좋아하는 차트고 이 차트가 정말 깔끔하다고 생각해요. 자 이 부분 보이실까요? 어 보이네요. 네 색깔을 조금 이제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형해드릴게요. 여기 또 빨간색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 저희는 뭐 경제방송이니까 당연한 또 질문이죠. 네 빨간색이 좋기 때문에 제가 빨간색으로 변형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 보이실까요? 장대양봉이 색이나 나오면서 고점 9천원을 찍고 흘러내리면서 다시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이 시점. 이 시점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슈 그리고 테마 부각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표들이 있어요. 이 3개에서 우리는 재무제표 받고 이슈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상승곡선에 타고 있냐. 즉 정배열로 가고 있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서 은봉이 되게 많이 나오면서 은봉이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나오고 중간에 양봉이 하나 두 개 정도 껴있지만 지금 은봉이 계속 많이 나올 때는 떨어졌다가 턴어라운드 하면서 양봉이 많이 나오는 이 시점이 턴어라운드 하고 정배열로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매매를 바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매수가가 얼마냐. 매수가가 얼마냐. 제일 중요하죠. 매수가가 얼마냐면 7천원에서 7천2백원으로 들어갈게요. 7천2백원에서 7천원에서 7천2백원이 매수가고 자 그 다음에 목표가 같은 경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 8천5백원이고 8천5백원으로 제가 잡아드리고 왜 8천5백원이냐. 가장 크게 거래됐던 이날 2023년 2024년 6월 7일이죠. 장대 양봉이 서고 윗고리를 달았지만 그 다음 날에 또 은봉으로 돌아서면서 이제 시세 차익을 보고 세력들이 이탈하는 이 모습. 근데 이제 다시금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와 주면서 이와 같은 거래량을 다시 한번 생성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매수가가 제가 아까 7천원에서 7천2백원까지 갔었는데 7천2백원까지 제가 목표가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목표가를 8천5백원 선에서 잡은 이 부분의 종가보다 조금 높은 8천5백원으로 잡고 손절가는 제가 6천5백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6천5백원으로 제가 잡아드리고 목표가는 8천5백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제 추천픽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린PTS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 8천5백원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놓치지 마시고 6천5백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